이번 시간은 151페이지 주택조합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우선 양괄 1번에는 주택조합 종류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직장, 리, 모델이, 주택조합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괄 1번 조합 설립 절차 차시였죠. 우선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지역, 지장, 주택조합 설립과 관련되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 추천을 했습니다. 지역, 직장, 리, 모델이, 주택조합 모두에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인가 받아야 하고 가로 속에 국민대 공급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민대 공급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하고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대 공급이라는 말이 달려있다고 하면 직장주택조합은 인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 대상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리험물입니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는 자는 다음 노권을 모두 갖춰야 되는데 단서 보시면 변경, 추놓습니다. 해산, 추놓습니다. 그러하지 않아야 하다. 변경, 해산 시에는 대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나 소유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만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해야 되고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할 때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용권만 인정하다가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소유권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규제 강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리모덴 대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시군구청장에게 인가 받아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민 동의 요건으로서 전체 리모덴 하고자 한다면 전체 3분의 2와 동별 과반수 동의 필요하고 2번 1개의 동을 리모덴 하고자 한다면 그 동의 구원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직장주택조합 설립과 관련된 신고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수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조합 설립 요건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면 3번 조합 해산 차지였죠.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3년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하는 경우 못하는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종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발기인 추천놓습니다. 조합은 모집 신고 수리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받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조합은 모집 신고 수리된 날 조합은 부터 가로 열어놓으시고 2년 추천놓습니다. 설립 인가 받지 못하는 가로 닫아놓습니다.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 구성되는 총회 의결 거쳐 주택조합 사업 정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2년 3년 각각 눈에 익혀주셔야 됩니다. 3번 절차에 대해서는 일단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총회 건너드시고 3번 조합원 차시였죠. 그리고 가번을 잠깐 살펴놓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받기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50% 동그라미 넣습니다. 토지 사용권은 확보하고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추천놓습니다.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하여야 한다. 그걸 일단 받아놓습니다. 주택건설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처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십니다. 통상사업처와 관련되어서는 등록사업자에 관한 내용과 얘는 5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옵니다.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주택조합. 주택조합은 작년까지 매년 시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조합이 7월에 대폭 개정됩니다. 이렇게 시험 직전에 개정되게 되면 출제위원들도 난감해서 시험에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안 나온다고 하면 등록사업자에 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길 겁니다. 올해가 그 해입니다. 대신 최근 5년 사이에 매년 주택조합에 관한 문제가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주택조합 중에 지역주택조합이 4만 5천 세대 아파트 건설하겠다고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했는데 실제 10년 사이에 4천 세대만 공급되었었습니다. 보통 서울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가입비나 업무 추신비 등을 고려하면 7천에서 8천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냈는데 불구하고 10년 동안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 업무 추신비 등은 빵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기 피해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이 조합 설립과 관련된 사항들을 대폭 개정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조합 설립하기 전에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주체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 군, 부청장에게 조합원 모집 신고해야 되는데 이러한 조합원 모집 신고 당시에 주택건설 예정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만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건설 예정지의 면적이 만약 2만 조메타라고 하면 2만 조메타라고 하면 최소한 만 조메타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야만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면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만약 천 세대라고 하면 50%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85조메타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 절반 이상을 조합원으로 모집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고자 한다면 조합원 당연히 확보됩니다. 최소한 예정 세대수의 얼마? 50% 그리고 주택건설 예정지의 전체 면적의 15%에 대해서는 매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예정지의 80% 이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확보한 때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인가 신청 시에는 지역 직장수택 조합의 경우는 조합원과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일정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소유권은 15% 사용권은 80% 이상 확보한 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 설립 인가 받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 받고자 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주택건설 예정지의 100% 소유권이나 사용권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고요. 예외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95% 이상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확보하고 그 남의 토지에 대해 매도 청구 가능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대신 이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까지는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자 이때는 누구이겠습니까 이번 우리 지역주택조합 만들어서 주합주택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발기인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주합 설립 인가 받게 되면 임원에 해당되는 주합장 이사 감사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들이 조합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자 최초 누구이다? 발기인이 되게 됩니다. 우리 중에 나중에 발기인 되실 분도 계시죠? 가끔 저 찾아와서 밥 하나 사주게 하면서 따라가자 그러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으로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한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택조합이나 주장주택조합 기본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저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충분한 주택건설 용지가 중개 거래 대상이 되게 된다고 하면 2차 가공을 통해 뭔가 좀 탈바꿈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사업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지는 좀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하고자 한다면 주택조합을 설립해야 될 겁니다. 그 설립과 관련되어 시, 군, 구청, 장애계, 인가, 바다, 지역, 직장, 리, 오덴트, 협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에서는 조합이 세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개발법에 도시개발조합, 정비법에 정비사업조합, 주택법에 주택조합 있는데 개발법에 도시개발조합의 경우는 지정권자가 조합 설립 인가권자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도시개발사업하기 때문에 국토의 갱빛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법상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구의사, 대도시장. 그들이 조합 설립 인가권자입니다. 그 도시개발조합을 제외한 정비사업조합이나 주택조합의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관할 관청은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시군구청장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이고 개발법에 시군구청장은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권자일 때만 관할 관청이 시군구청장입니다. 개발법에서는 환지계획 인가권자를 뺀 나머지는 항상 지정권자가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법상 주택조합 설립하는 때도 시군구청장이 관할 관청이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시군구청장에 인가받아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한 직장주택조합 설립하는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국민택은 국가 등의 공적주택 건설한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 이번에 직장주택조합이 조합택 만들게 되면 얘는 공공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국민택은 재정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 받아 건설한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 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주택건설자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자금을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면 국민택 만들 수 있다 없다. 국민택과 관계 없죠. 국민택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산체 재정 주택도시으로부터 돈이 나와야 되는데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조합세계 건설자금은 조합원이 부담하거든요. 기금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택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한 직장주택조합은 남이 건설한 국민택을 직장주택조합 구성원이 분양받아가는 형태이거든요. 직접 건설하는 것입니까? 남이 건설하는 것입니까? 남이 건설하는 것. 그런 목적으로 직장주택조합 설립하는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 아파트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주택공사가 건설한 국민택을 공무원이 직장주택조합을 만들어 조합 설립 신고 마쳤다고 하면 주택공사가 만든 국민택을 공무원인 직장주택조합 구성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시나 또는 정부총합청사 있는 곳에는 그런 형태가 꽤 많습니다. 추진이 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그냥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때는 인가받아 설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앞에 국민택공급이라는 말이 달려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신고하고 조합 설립한다. 추진이 이시겠습니까?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은 이러한 조합을 설립하는 기본적인 요건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인가받아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인가요건입니다. 주택건설예정제의 15% 이상의 소유권과 이거나가 아니라 소유권과 주택건설예정제의 80% 이상의 대지에 대한 사용권 확보한 때 지역 직장주택조합을 설립인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수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최소 20명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이러한 조합원수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인과 받는 날부터 사용검사일까지 이러한 조합원수를 확보할 때 조합 설립인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조합설립을 공급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의거나 85조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조합원 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조합원 자격권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인과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무주택세대주 등인 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과 받고자 한다면 이러한 세가 요건을 충족할 때 가능하다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신과에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립니다. 리모덴트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저 리모덴트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대수선형과 증축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대수선형 리모덴트 사업하고자 한다면 사용금사 후 몇 년? 10년 경과되어야 되고 증축형 리모덴트 사업하고자 한다면 사용금사 후 몇 년? 15년 경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덴트 주택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대수선 목적인 때는 10년 경과되고 증축형 리모덴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때는 15년 지난 때 조합 설립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덴트 주택조합은 특이하게 단지 전체에 대한 리모덴트 사업과 동별 리모덴트 사업 가능하거든요. 특별히 한 동의 세대수가 13대라고 하면 20명 못 채웁니다. 그런 리모덴트 사업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리모덴트 사업에 있어서는 조합은 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덴트 주택조합 설립할 때 최소 20명 이상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조합은 수에 대한 제한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리모덴트 주택조합은 기존 공동택의 노화를 억제하기 위해 리모덴트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저 조합은 자격은 공동주택 등을 소유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무주택 세대주는 조합원이 아예 될 수 없다라는 것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덴트 사업은 나 혼자 원한다 해서 진행되는 거 아니거든요. 주민동의 필요한데 주민동의는 3분의 2입니다. 만약 조합을 설립하고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그때는 75%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조합 설립할 때는 얼마? 3분의 2. 그래서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동의를 구하게 되면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필요하고 한 개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한다면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지역지장소액조합은 조합대 건설할 수 있는 땅 필요하죠. 그래서 땅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 확보해야 되고 지역지장소액조합은 조합원에게 조합대 건설을 공급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거든요. 조합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합원수는 예정 세대수의 50%, 최소 20명 이상 확보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택법상 지역지장소액조합을 설립했던 목적은 국민의 주관점과 주거수준 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에게 조합대 건설을 공급하게 되면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오래된 85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새 아파트 만들어주게 되면 주거생활수준은 향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 또는 85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수여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리모엘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대수소년과 증축형 리모엘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시준으로 분류한다는 것을 파악해놓으시고 현재 조합이 리모엘 사업을 하게 되면 단지 전체에 대한 리모엘 사업과 동별 리모엘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수에 대한 제한은 있다 없다? 없다. 기존 공동택의 노화를 억제하기 위해 리모델하기 때문에 소유자만 조합은 될 수 있고 무주택자는 조합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동의 필요한데 조합 설립할 때는 얼마? 3분의 2. 설립된 리모델 조합이 리모델에 대한 인허가 바꾸자 한다면 75%의 동의받아야 할 겁니다. 그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보신 겁니다. 교재 잠깐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152페이지 찾았죠. 152페이지 찾았습니까? 2번 조합 설립 요건 주택조합의 주택조합 설립 요건 찾으셨죠. 그리고 지역 직장 대입조합입니다. 1번입니다.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사용 권원 및 대지의 15% 이상에 해당되는 소유권 확보할 것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빼먹었는데 동그라미 2번 리모델 탭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앞에다가 예를 적어놓습니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제소 20명 앞에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 사용 금사일까지 다시 잘 적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인가일부터 사용 금사일까지 라고 해놓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 사용 금사일까지 조합원은 몇 명? 예정 세대수의 50% 제소 20명 이상 그래서 설립 인가일부터 사용 금사일 앞에다가 추가 해놓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따로 만드는 게 더 빠르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번 찾으셨죠.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신청일 추정했습니다. 부터 해당 조합 주택에 입주 가능일 입주 가능일 추정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85정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인 때 지역 직장 주택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4번과 관련되어서는 신고 대상 직장 주택 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국민택 공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만 조합원 될 수 있고 85정미터 이하의 주택을 투여한 자는 조합원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역 주택조합과 직장 주택 조합에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인 때 조합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저입주 가능일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때까지 말합니다. 그때까지 무주택 세대주인거나 85정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조합원 수는 조합원 수는 조합 만들어지기 전부터입니까 만들어진 이후부터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조합에 가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무주택이라고 하는 자격요건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시부터 확보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합원 수는 조합원 수는 조합원 수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만 조합 구성원이 조합원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수는 설립인가 받았을 때 주택조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종전의 무주택 세대주인 자가 이제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 설립 전입니까 후입니까 조합 설립 후이거든요.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받았을 때부터 언제까지 사용금사일까지 조합원 수는 예정 세대수의 50% 최소 20명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인가 신청일부터 왜 인가 신청시에는 조합 만들기 전이거든요.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인가 신청시부터 욕을 하게 되고 조합원 수에 대해서는 조합원이라는 말은 조합 설립인가 받았을 때 조합 구성원이 조합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수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인가 받았을 때부터 언제까지 사용금사일까지 조합원 자격과 관련되어서는 인가 신청시부터 입주 가능할까지 약간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렵긴 어렵지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은 조합 설립인가 받은 이후에는 종전에 단순히 무주택 세대주의나 85조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가셨던 사람이 조합 설립인가 받게 되면 조합이 만들어졌거든요. 이 자가 이제는 인가 받은 이후부터는 조합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은 수에 대한 이야기는 인가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사용금사일까지. 수에 관한 사항은 조합주택 건설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사 끝마치는 사용금사일까지 이러한 조합원 수를 충족해야 되는 것이고요. 조합은 자격요건은 인가 신청 전부터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 대신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는 무주택 세대주의입니까? 주택 소유자입니까? 주택 소유자 밖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자격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외인과 신청을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입주하고 나면 뭐가 되어버린다? 주택 소유자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 무주택 세대주의거나 85조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가 조합원 될 수 있고요. 반면 조합원 수는 조합원 수는 조합 만들어진 이후부터 계산해야 되죠. 인가 받은 날부터 그리고 공사 다 끝난 날까지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사용금사일 그래서 설립 인가일부터 사용금사일까지와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는 그 기간이 같다 다르다. 보기입니다. 그게 책은 개정되었기 때문에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한데 이 책이 4월달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또 개정된 내용이 그 이외에 또 바뀐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아마 주택법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확정되게 되면 그 대통령과 관련되어서도 일부 좀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다양한 내용 복잡한 내용이 개정되게 되면 보통 그의 시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내년에 개공하시게 되면 개공하시게 되면 필드에서 이거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배우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리고 내년에 상황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개업해놓으시게 되면 배우는 게 많으시거든요. 내가 직원 소속 공인중개서를 일했을 때 아는 것과 내가 개공했을 때 아는 범위가 달라지시거든요. 경기 안 좋을 때 연속삼아 임대료 싼 데서 한번 개척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시고 그렇게 한 1년 정도 실력 쌓아 나으시다 보면 후경기 돌아왔을 때 한몫 땡길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별로 좋아하는 표정 아니시지만 대신 이번 정권에서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지적하기 전에 한암 위례 신도시가 가장 개업하시게 되면 돈 많이 버는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한암 위례 신구 같은 경우는 투기과일지구 시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삼천 못 찍으면 바보야 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GTX 연결되는 노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1기는 아니지만 2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삼천 못 벌면 그쪽도 바보야 소리 듣든 그래서 나중에 돈 버시고 싶으시다고 하면 신도시 좀 규모 있는 신도시 찾아가서 실력 쌓으신 상태에서 개공하시면 그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몫 땡기시면 놀러 가시면 되죠. 유럽도 가시고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무더운 더위만 좀 견뎌나가시고 그러시면 앞으로 하실 게 또 많으실 겁니다. 더위만 잘 끊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실 공부해서 공부해서 공부한 내용 다 밖으로 쏟아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덧 실력 다행이 있으십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 용어 듣는 거나 또 이해하는 정도가 남다르지 않으십니까? 꾸준히 하시는 게 꾸준히 하시는 게 그게 최고이십니다. 그리고 어느덧 실력이 쌓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직장 대회조합에 설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파악하셨습니다. 특히 조합원 수에 관한 사항과 자격에 관한 내용은 그 산정 기준이 각각 달라진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조합원 수는 조합 만들어진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죠. 인과 받은 날부터 사용 후 살까지 조합원 자격과 관련되어서는 인과 진청을 부터 입주하고 나면 주택 소유자 대월이죠. 입주 간일까지 그 지점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역 주택조합과 직장 대회조합은 조합 설립할 때는 주택 건설 예정지를 소유하거나 사용해야 되는데 해산하는 때는 변경하는 때는 당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왜 설립할 때만 필요하고 해산할 때는 더 이상 조합 대회 건설 사업 안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은 설립 인과 신청 시점만 필요하고 해산하는 때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지역 직장 대회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해산도 있죠. 해산도 있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 대회조합 만들게 되면 우선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면 저 요건 갖췄을 때 조합 설립 인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과 받은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또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몇 년 20년은 아니고 그러면 망할 사람 많으십니다. 2년 이내 조합 설립인가 받지 못한다고 하면 총회에서 조합택 건설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2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 받지 못했다고 하면 조합택 건설 사업을 계속 유지할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 받고 몇 년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다고 하면 조합 만들어진 상태이죠. 이때는 해산 여부를 결정 하 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153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2번부터 먼저 보십니다. 153페이지 동그라미 2번 먼저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조합 해산이지만 순서에 따라 흐름에 따라 먼저 보실 것이 있다면 바로 2번입니다. 주택조합 발견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된 날부터 조합원 모집 신고입니다. 그날부터 몇 년 2년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한쪽 밑에 종의 의결 거쳐 주택조합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발견하면서 조합 만들어졌죠.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 경우 총의 의결 거쳐 해산 여부 결정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개정된 개정된 주택법령에 따라 지역지원택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우선 뭐부터 해야 된다?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인가 받으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근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죠. 그래서 조합원 모집 신고한 날부터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받지 못한다면 총회에서 사업 종결 여부 조합 만들어진 상태이죠. 조합 만들어진 상태이죠. 조합계획 승인 한다 안 한다. 그걸 결정하여야 하고 인가 받았다고 하면 조합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몇 년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다고 하면 해산 여부 결정 하여야 한다. 되시겠습니까? 저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음 주면 또 기억이 없으시죠? 대신 반복하시다 보면 실력이 점점 빨리 나가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런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진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 구성의 상태는 현재 3가지입니다. 모든 조직은 3가지로 형성되게 됩니다. 임원과 총회와 조합원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우리가 국가 조직이라는 것을 보면 그 국가 조직에는 행정부와 사법부와 입법부가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는 재판하는 곳이기 때문에 별교를 하고 행정부의 성격을 가지는 임원 입법부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총회 국회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조합원 이게 도시개발조합이건 정비사업조합이건 주택조합이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임원과 총회와 조합원으로 그중에 임원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시험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총회와 관련되어서도 시험글이 없는데 억지로 시험에 내긴 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창립총회나 또는 임원 선임 해상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는 조합원 총수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거든요. 그건 최근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하시면 될 겁니다. 올해 뭘 열심히 하자 조합원 사실 작년에도 이거 열심히 하자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엿먹으라고 내는데 제가 뭐라 할 수가 없고 그냥 당한 쪽으로 예 그러면 우리 잠깐 153페이지 찾았습니까 양관에서 한 번 구성 찾으셨죠. 그리고 1분입니다.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택조합의 발긴 등이 될 수 없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크게 신경쓰기 러웠습니다. 대신 3번 보게 되면 금고 이상의 실형성과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우리 공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결격사유기간은 2년이거든요. 다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다면 그때 결격사유기간은 3년 특별한 것만 몇 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참 신기한 게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하나 이야기 들게 있는데 정비법 공부하시면 이 정비법상 조합 임원이 정비법 위반하여 벌금 100만 이상 선고 받았다고 하면 결격사유기간을 10년으로 정해놓는 게 있습니다. 종전에는 5년짜리였는데 이번에 10년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결격사유기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된 사항들을 나중에 정비법 공부할 때 한번 정리를 해놓아야 될 겁니다. 대신 이런 특별한 것 빼고는 통상적인 결격사유기간은 몇 년이다? 2년. 그래서 만약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씀드렸다고 하면 2년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 모르면 결격사유와 관련되어서는 죄다 2년이다. 그렇게만 판단해놓습니다. 그래서 임원과 관련되어서는 아마 7월달에 시행령 나오게 되면 대송령 나오게 되면 좀 더 추가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주택조합의 발기인 등이 다음 언어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발기인 지휘는 상실하고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그리고 1번 차지였죠. 주택조합의 발기인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자격 추정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의거나 85점이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는 것이었죠. 만약 주택 85점에서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게 되거나 집을 두 개 가지게 되면 임원 자격 상실 하게 될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3은 이해되는지 봐주십시오. 지휘가 상실된 발기인 퇴직된 임원이 지휘 상실이나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 상실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선의 악이라는 말 우리 공부하신 적이 있죠. 민법과 관련된 사항은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본인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상대방 보호 규정입니다. 다만 무능력자에 해당되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 보호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인데 항상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 민법의 대원칙이거든요. 그러면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각종 행위를 했다고 하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퇴직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 일치 아니한다.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얘는 민법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해놓은 것으로 바뀌어놓습니다. 퇴직하면 중전행위에 대해서는 효력 상실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임원은 다른 주택조합의 임원 직원 팔기인 겸할 수 없다. 겸직 제안입니다. 그런데 원래 투잡 스리잡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똑같은 건데 괜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신 내가 나중에 조합장이 되어서 뭔가를 해나가게 되면 총괄 이사를 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박 대통령이 내 밑에 사람 제대로 통솔하지 못해서 내가 도의적인 책임진다. 도의적 책임진다. 한마디 했었으면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거든요. 대신 책임지는 사람 하나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이사를 두게 되면 꼭 두 명을 둬야 됩니다. 한 명이 교수소를 가게 되면 아마 1년에 제가 알기에는 5억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개월 갔다 오면 3억 그래서 넘버원과 넘버투 자기 대신 교도소에 들어갈 분을 오셔놓고 사업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험한 이야기 드렸죠. 그게 그래서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에 되면 재개발 사업이나 또는 재건축 왕이 한 20년 동안 조합장이 직원 조합장이 직업이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20년 동안 교수산문도 들어가지 않았다가 헬리오 슈트 만들면서 들어가셨던 분이 계십니다. 훌륭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훌륭한 분이 되기 위해서는 총관리사 넘버투 넘버원 넘버투까지 잘 둬야만 사업 진행할 동안 안심하고 잘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일은 천천히 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총회와 관련된 사항인데 얘는 최근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 두 번째 주 보시게 되면 창립총회 등은 조합은 20% 이상이 직접 직접 출석해야 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남 3구역에 시공자 선정과 관련되어서는 중요한 사항이다. 대충 할 사항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3분 보게 되면 시공자 선정 많이 모여야 되죠. 아니면 총회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의 집합금지 명령에 불구하고 부덕불 출석하지 않으셨으니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4번에 임원 선임 해임이라는 말 찾았습니까. 그래서 도시개발 조합이건 정비사업 조합이건 주택조합이건 임원 선임 해임은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아주 중요한 총회 의결 사항이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3번 조합원 찾으셨죠. 얘는 잠깐 치었다 하십니다. 조합원 찾으셨습니다. 적극 일 일 일 일 일 일 일